인사드리겠습니다! 둘 셋! 플러스 에브리팅! 안녕하세요 P1 헝훈입니다! 5, 6, 7, 8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P.E.S. 여러분 올해 첫 명절 설이 돌아왔습니다! 와우!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니 벌써부터 풍성해지는 기분인데요 올해도 P.E.S.와 설을 맞이해서 너무 마음이 다틀해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희가 2022년 첫 명절을 맞이하는데 다들 신형 계획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네 기억납니다 우리 밥도 잘 챙겨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 챙기자고 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! 건강한 한해를 위해서 이번 명절 역시 만남보단 안부연락으로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! 그게 바로 덮당! 덮당! 한번 남아볼까요? 네!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! 전가요? 넙니다! 네! 네 정섭아 2021년 수보했고 2022년도 건강하고 2021년에 쓴 너의 가사 모든 게 정말 다 좋았어 팔로우미 플론은 정말 대박적이라고 생각해 2022년도 화이팅! 감사합니다 OK! 전태현은 갈 수 없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무대를 찢어버리는 탁이요 2022년에도 있는 모든 무대들 찢어주기를 바라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지윤이 형한테 가겠습니다 네 지윤이 형 올해 정말 작년 정말 수고 많았고 올해 우리 목표가 또 피어나무니 해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네 저희 한번 멋지게 올해 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올해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 소울 씨 2021년에 소울 씨의 춤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프리스타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봐요 맛있는 프리스타일 파이팅? 네 춤을 맛있게 춰요 그렇죠 맛있고 멋있는 하나요? 예스 형은 왜 이렇게 맞으시는 거죠? 형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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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도 많이 학을 해주세요. 그래 알겠어. 학 많이 하자. 오케이. 오케이! 태연! 이거 뭐지? 한 척 합시다. 태연아, 2021년은 너 덕분에 웃음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. 오우. 그래? 맞아, 너 덕분에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너 덕분에 표현한 게 되게 에너지 넘치게 이제 되게 힘 있게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아. 그래. 그래, 고마워. 그래. 역시 이렇게 점점을 나누니까 기분이 또 훈훈하고 좋네요. 마지막으로 우리 피스 분들한테도 한 마디 할까요? 좋아요.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비원하모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비바.